이거 신용적인 거에요. 그렇죠. 내가 다 보여줬잖아. 이게 문제는 이런 거야. 이런 거는 큰 거는 어떻게 과도로라도 해봐요. 이거 잘 자란 게 문제에요. 이게요. 해치 쭉 여다가 도망가는 거 이거 까기 싫어서. 요걸 까는 거에요. 자 천 원입니다. 천 원. 하나 둘 셋. 이쁘다. 어머님 만 원 필요하면 이거 사가. 2천 원. 이거 전부 다. 만 원이에요. 필요하시면 사가. 이거 한 5천 원이 될 거예요. 이거 은성만 원. 자 필요하신 분들 빨리 빨리 사가세요. 이거 있어야 된다니까. 나 참 김장철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. 내일 진짜 꿈에 나타난다니까. 아이 참 개말듣고 사는 거 같아. talk about this. 아기. 어기. 아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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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은 미친거 안싸요? 미친거 물건 내가 얼마 드릴까요? 2천원 자 천원씩입니다 천원 자 궁금하신 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? 빗살요 이 또렷까지는 이 안에 빨랫판이 있다니까 날이 요게 이렇게 숟가락을 넣어봐요 이거를 우리는 백기를 생각만 하잖아요 요거 다 챙겨가도 이게 뭐에요? 우리 땅콩 까는 거잖아요. 땅콩 까는 거, 멀리. 자, 마늘 까는 기계, 마늘 까는 기계. 야, 나 안 들어가는 건 못 가지네. 예? 안 들어가면 안 돼. 아, 이딴 마는 건 없지. 마늘은 아무리 커버해야 이 정도 사이즈밖에 안 나오지. 자, 마늘 까는 기계. 이거 또 무작위로 해야 돼. 이거를 또 내가 몰라서 한다고 그러는데. 이거 까잖아요. 이거 까라 그러면은 근데 안 벗겨진다고. 아, 나 안 돼. 맥겨서 여면 안 돼요? 아니, 많이 넣고 하세요. 뭐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, 묻는 거나. 이거 길잖아. 이거, 이거, 이거 까라라 봐. 이거 안 가져야 돼.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머리가 뭐냐 하면 벗기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. 이게 초등학교 3학년이 대통령 상관없어. 네, 문제 같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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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 째까란 게 문제야. 이거, 이거 째까란 게 문제야. 이거, 이거 그냥 뭐. 천 원. 천 원. 네, 이거. 이거, 이거 김장처럼 쓰면 돼. 김장처럼. 네, 네. 이거, 이게 천 원 받으니까 하나씩 받잖아. 이거, 이거 까라 그래. 이게, 이게 돼지 국방료. 아니, 이거 죽는 거에다 도망가는 거야. 이거 까라 주시면 돼요. 이게 천 원. 네, 이게요. 세라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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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러니까 사람은 공으로 쓰면 안 돼요. 세 개. 네. 세 집이 하나씩, 하나씩. 자. 이게요. 이거, 이거. 산악계라든지 모임 가서 하나씩 선물하면, 쓰러져요. 쓰러져요. 여기 와서, hos. 여기 와서. 쓰러져. 이렇게 하려고. 한 명께 딱 배랑에. ... ... ... ...